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악어 가죽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전품 인증서가 함께 포함이 되었구요. 품질 보증서 또한 함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커버 색상은 루비 컬러입니다. 제품을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장착이 다 된 모습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